샌디에이고가 연속 끝내기 패에 이어 무기력한 패로 3연패의 수렁에 빠지자 샌디에이고를 응원하는 팬들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일 샌프란시스코와의 4연전 첫 경기가 있기 전까지 팬그래프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은 고작 1.1%였습니다. 사실상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다고 해도 될 정도죠. 야구 전문 매체 mlb.com은 샌디에이고는 2023 시즌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현실과 마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밤멜빈 감독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샌디에이고는 팀 역사상 엄청난 연봉을 받은 슈퍼스타들로 가득 찬 라인업을 구성했다. 이는 첫 월드시리즈 진출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거듭 지적했죠. 샌디에이고는 메이저리그 30개 팀 중 돈을 가장 많이 쓴 팀 3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단도 팬들도 기대감이 컸던 만큼 그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그나마 샌디에이고의 팬들은 김하성 선수의 활약과 골드글러브 가능성에 위안을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팬들은 김하성 선수에 대해 꾸준히 팀에서 포기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라면서 그를 지지해왔습니다. 이 팀에서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골드글러브급 수비와 매시즌 향상된 방망이. 팬이 좋아하는 이유. 샌프란시스코와의 이날 경기에서도 팬들이 좋아하던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김하성 선수도 첫 타석에 안타성 타구가 막히면서 경기 막바지까지 고전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1회 첫 타석에서 1루 땅볼에 그쳤지만 인상적인 타격을 했습니다. 상대선 발투수의 3구째를 받아쳤는데요. 김하성 선수의 타구 분포도를 정확하게 분석한 듯한 샌프란시스코 1루수 웨이드의 수비 위치에 허를 찔리고 말았습니다. 맞는 순간 안타라고 생각할 정도로 잘 맞은 타구였지만 잡히고 말았죠. 그럼에도 김하성 선수는 1루로 전력질주 해봤지만 세이프가 되기는 살짝 부족했습니다. 첫 타석부터 아쉬운 타석을 맞이해서인지 경기 내내 타석에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이 샌디에이고는 잦은 실책으로 6점을 내주고 말았죠. 계속해서 끌려가는 경기를 하던 샌디에이고는 더욱 힘을 쓰지 못하고 무기력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7회까지 제대로 된 기회 한번 잡지 못하고 0대7로 뒤졌습니다. 그나마 8회 1점을 만회했지만 패색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1대7로 패색이 완전히 짙어졌던 9회 말 마지막 공격. 그나마 김하성 선수는 타석에서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 팬들의 유일한 위안이 되었죠. 9회 말 일사 상황에서 9번 타자가 2루타를 치고 출루했습니다. 이어진 투수의 폭투로 3루까지 진루했고 그 순간 김하성 선수는 1점 만회하는 적시타를 때렸습니다. 상대 투수 알렉산더의 2구째를 받아쳐 깨끗한 우전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타점을 올리면서 2대7을 만들었고 추가 득점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후속 타자의 병살타가 나오면서 경기는 끝나버렸습니다. 샌디에이고는 이날 3개의 실책과 3번의 병살타를 치면서 절대 이길 수 없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날 경기의 패배로 그나마 1.1%로 포스트 시즌 진출의 실낱같이 남아있던 희망이 무참히 사라져버렸죠. 0.5%로 더 떨어져 버렸습니다. 김하성 선수도 고전했지만 팀의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모습은 그나마 팬들의 위안이 되었죠. 이 안타로 그는 4경기 연속 안타, 13경기 연속 출루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는 샌디에이고에서 나름 의미 있는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김하성 선수는 샌디에이고에서 유일하게 3차례나 13경기 이상 연속 출루를 하는 기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14경기 연속 출루, 19경기 연속 출루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샌디에이고 팬들이 김하성 선수의 꾸준함을 응원할 수밖에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김하성 선수에 대한 팬들의 응원은 계속되었는데요. 이날 경기에서도 김하성 선수가 타석에 서면 여전히 하성킴 첸트는 울려퍼졌습니다. 또한 김하성 선수 타석 뒤로 보이는 화면에서 한국에서 시작된 다양한 하트 제스처를 보이면서 응원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이제 시즌 30경기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체력이 바닥난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남은 기간 체력관리에 힘쓰겠다고 하죠. 다치지 않고 시즌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